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! 그리고 육식을 빌려주세요! 아카모가 섰지? 아카모가 섰지? 아카모가 섰지? 아카모가 섰지? 아카모가 섰지? 아카모가 섰지? 감사합니다. 이거 앞에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? 어? 안녕하세요. 근데 왜 이렇게 막 지고. 앞에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? 문희 씨. 앞에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? 이거 앞에 한 번만 써주세요. 아, 네. 거기 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참 항상 조영 소감을 얘기할 때마다 시원 섭섭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. 정말 시원 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고생스러웠지만 행복하게 했던 작품이라서 너무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시청해주신 또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신규일 오연서입니다. 오늘 동방연인데요. 믿기지가 않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막방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더 어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앞에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